춘영 어머니가 딸이 경삼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만 듣고 반가워 춘영 어머니 들어 온다 춘영 못으로 오면 산물고루로 내고리로 야자를 낸다 어디가야 여기 있다 사정아 근무자 버라 생기야 배다실라 의사장무나 들어간다 얼씨구 나 졸씨구 지와야 졸씨구 얼씨구 저 흐르시구 지와야 졸씨구 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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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오 부재누여 마소 어째조녀 구시칠지 오산주로 날아지나 선기주사를 하느라고 내가 눈치를 주었더니 부재누여 마소 얼씨구 나 졸씨구 남은 부사를 폰고마소 남은 부사가 가지고 지면 뱃살 졸려가 어디서 나 졸씨구 얼씨구 저 흐르시구 지와야 졸씨구 부중생 남중생 년을 날로 두고서 이비로 다 울씨구 나 졸씨구 남은 부중사랑서 명한 말을 들어보소 아돌렛치 국말고 순양같은 딸을 나 복귀 복귀 질러서 서울사람이 고개그들랑 땅꾼이라도 사오를 삼소 얼씨구 나 졸씨구 얼씨구 저 흐르시구 지와야 졸씨구 고구난 양미뱅이 순양콘상 헌다고 딸을 불러 말헌후 맨미한 손 둘 삼댁냥 딸을 불러 주었으니 너다같이 사허고 손성원을 김치주소 지군나 졸씨구 이 풍기 주었다가 돈을 살까 밭을 살까 흔들대로 흔들어보자 이때야 의사또 사니 좋아 박성을 불리치구 지와야 졸군하자니 유삼 또 사또도 좋아 도랑을 불리치구 천양지구를 나가더니 한적자 음중자리야니 간주도 정답을 헌고 정상으로 짙은 날 올라가고 천양을 다지기 이리 말락만이 지동락을 커요 주니 너의 안지깡으로 길러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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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